이것만은 알고 먹자. 오늘은 하클렛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물어볼 거야. 구독 꼭 좋아요 꼭. 먼저 감자를 깨끗이 씻어요. 깨끗이 씻은 감자를 찜솥에 넣고 찝니다. 우리는 오늘 5명이 먹을 거니까 1인당 대략 3, 4개의 분량을 준비했어요. 감자가 익는 동안 라클렛 치즈와 함께 먹을 야채를 준비합니다. 그때그때 다른데 저는 오늘 양파와 호박 그리고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 새끼손가락만한 가지는 저희 텃밭에서 따온 마지막 가지고요. 이걸로는 모자라서 마트에서 커다란 걸 한 개 더 사왔어요. 그리고 또 텃밭에서 따온 마지막 방울토마토. 자 이제 감자가 다 익었나 볼까요? 젓가락이 쑥 들어가네요. 저희집 포장마차에 식탁을 준비하고 있어요. 라클렛드 요리는 사실 요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감자 찌는 거 외엔 필요한 재료를 사다가 즉석에서 각자 구워 먹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어요. 먹고 싶은 소시지랑 햄 종류를 사면 되고 라클렛드용 치즈도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시에 담으면 끝. 자 이제 감자를 가져와 볼까요? 핫클렛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치즈만큼 중요한 건 감자야. 뭐 감자 뭐예요? 삶은 거요? 삶은 거 보다 알라바벼 쪘어. 이렇게 해서 감자 위에다 치즈를 얹어서. 이제 치즈를 익히고 야채를 굽고. 핫클렛은 이렇게 같이 먹는 재미잖아. 어후 와. 오우. 신경 써. 부어 부어. 나 처음 먹어봐. 옳지. 샀냐? 샀냐 진짜. 맨날 샀냐? 맞아. 음. 살게 어때? 음. 음. 맛있어. 음. 이렇게 노릇노릇노릇노릇노릇하게 익어야 돼. 어. 나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요리를 한 게 아니라서 너무 편해. 어. 그래도 먹고 얼른 하나씩 집어넣고. 프랑스의 치즈가 종류가 몇 종류나 있게. 400종이 넘는데요. 400종이. 제가 사회를 들어올 장군이. 야. 이 400종이 넘는 치즈처럼 모든 사람들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프랑스인들을 다스리냐.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자기 먹지마. 왜? 틀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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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치즈 종류가. 1500에서 1600종류야. 와우. 좋은 사이즈. 좋은 사이즈. 다 빼고. 한국의 김치. 똑같은 반으로 시켰는데. 김치 몇 종류일까? 150종류. 땡. 아 그래? 김치는 뭐 한 대 하냐? 뭐 한 대? 땡. 김치는 한 종류죠. 땡. 총 2,091종류야. 김치가? 네. 그렇게 많아? 근데. 배추김치가 698종. 무김치가 495종. 물김치가 182종. 각김치가 91종. 파김치가 81종. 오이, 소박이 김치가 65종. 그리고 기타가. 깻잎김치, 보쌈김치 뭐 이런거 해서 484종. 와. 그래서 2,092종.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 그래. 배추김치에는 신배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만은 알고 먹자. 산악지방에서. 옛날에 이제 저장 음식을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유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치즈는. 응. 그래서 치즈에서 영양분을 찹취할 수 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치즈를 만드는데. 겨울철. 그. 화로 옆에서. 배추가 옆에서. 손주. 할아버지가 모여서 뭘 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냄비에다가. 화로는 있잖아. 그지? 불은 있으니까. 거기다가 냄비에다가. 치즈를 넣고. 응. 감자 이런거 찍어 먹은게. 그게. 홍두이고. 하클렛은. 거기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치즈 덩어리를. 걸어놓으니까. 뚝뚝 떨어지잖아. 떨어지는 거를. 밥주걱 있잖아. 주걱. 주걱 가지고. 긁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클렛이라고 부르는데. 으흠. 아우. 굉장히 아끼는 것 같애. 죽어 나왔다. 응. 그러다. 빨리펴 할래. 그럼 더 이상. 끓는다. 고거를 어떻게 먹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걸. 도대체. 앞에서 몇 명이 죽어야 알 수 있어. 응. 오, 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시도를 해봐야지. 그렇지. 무리도 그런 얘기 가끔 해. 몇 명이나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이걸 지금 먹고 있는 거니까. 추진이랑. 탁해졌다는 간장은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지? 여기다가 쌀라미도 넣고 깻잎하고 치즈. 치즈랑 깻잎이랑. 치즈랑 단뽕이랑 그리고 그 뭐지? 감자랑. 어우 배 터지겠다. 무지하게 먹었다. 지금까지 알고가자 프랑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칼로 어지간히 긁어. 아 이게 맛있어. 비스난다. 아 기스 안 나게 하지. 그래서 얘들이 나무로 된 주걱을 주는 거에요. 음. 그니까 나무로 된 주걱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것까지 있어야 되는구나. 말이 되네. 말이 되네. 그게 없네. 내 잘못이네.